2019 고압 1017호 피고인 모성국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.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뉘우치는 태도 없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. 주문. 피고인 모성국을 징역 20년에 처한다. 고생했어요. 최민 이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. 잘 간식하고 계세요. 그러겠다고 전해주세요. 가시죠. 정국이요. 형. 형. 내가 가끔 면회 갈게. 영채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줄게. 근데 요즘에 나라에서 밥이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. 거기 계속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아 형. 형. 저기 그. 두 개 준비했어. 모자랄 것 같아서. 잘 가. 형. 정국이요. 잘 가. 저희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.